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지만 갖고 싶어합니다. 야구 보세요? 뭐 비슷합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진행 중이잖아요. NC는 창원을 기반으로 해서 울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울산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뜰뜻는 미지근 하시군요. 소련 의원님은 물론 서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두산과 가까운 수도권이신데. 네, 제가 고향이 창원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NC를 일반적으로 응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졌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두 분 의원님 나오신다니까 TV는 아마 지금 한국 시리즈 틀어놓으시고 라디오는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가 문자로 중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전 지금 벌어지고 있죠. 두산 대 NC의 아주 피말리는 2대2 상태죠. 지금 두 게임씩 나눠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번 보시면. 3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쿠키 하이킥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세 분 음성 순서대로 들으셨습니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설훈 의원님, 민주당은 이런 결정 무척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요. 작년 3월 달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우리 당에서 부산시하고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안협의를 했는데 우리 당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시의원들 또 시의원장들 이렇게 다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산안 당정협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할 때, 회의가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제가 가득도 신공항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이유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쭉 했더니 참석했던 부산 관계자들이 환호작용하면서 박수를 그냥 와하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난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아, 이게 부산 시민들이 뭘 바라는구나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가 이걸 무슨 선거용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은 아주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김해 신공항이 사실은 2016년도에 김해 공항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이 1급 공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간문으로서.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다 그거로 가야 된다. 적어도 양극 체제가 돼야 된다. 인천공항만 할 것 아니고 동남권 공항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국토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2016년에 김해 공항을 확장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정하는 결정을 했지만은 이게 김해 공항을 확장하자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점에 따라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가 국토부와 합의해가지고 김해 신공항 계획안의 적정성을, 이게 혹시 적정한가? 이걸 총리실에 검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 내용에 보면 총리실 산하에 지난 작년 12월이었죠. 총리실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발족해서 한 1년 정도 검증을 했습니다. 저는 다 민간인들입니다. 검증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된 겁니다. 이건 선거가 있는 상관없이 부산, 경남, 울산 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정해야 된다. 결론은 가득돌아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요,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은 조금 내부에서 의견들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부산 출신 의원분들은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한 몫을 내야 한다. TK 정서도 있고. 김기현 의원님도 울산이 지역구시라서 부울경은 조금 이해관계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입장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영남권, 주로 동남권이라면 영남권이 주로 됩니다만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사안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이 만들어놓은 국제공항, 고추만 말리는 곳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신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쓸데없는 공항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일단 다릅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아주 북새통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북새통이고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활주로도 짧잖아요. 활주로도 짧죠. 그러니까 큰 비행기가 뜯어내릴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중국 민항기가 거기서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이 할 것이냐인데요. 부산은 부산대로 가득도가 가깝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는 거기 멀다. 밀양을 하자는 것이고. 울산을 놓고 보면 울산은 또 밀양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득도까지는 멀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지역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기다 보다 사실 편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 주민들의 정서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각 지역 주민의 정서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적게 들 것이냐.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냐.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울산 관계시장을 할 때 5개 영남권의 지자체장이 모여서 합의를 받습니다. 이걸 정치하고 상관없는 국제기구에다가 용역을 주자. 그다음에 이 없이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받고.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파리국제공항공단인가 adpi라는 세계적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한 결과 김해 신공항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지요. 그런데 오거둔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이걸 다시 부추겨서 다시 번복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좀 전에 서러운 의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세계지자체장이 모여서 그걸 다시 검증하자고 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의 세계적 공항공단에서 발표한다면 1등이 김해 확장이고 2등이 미량이고 3등이 가득돌아는 겁니다. 비용이나 운용면이 있었으나. 그런데 갑자기 1등을 탈락시키고 3등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김현미 장관도 국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김태현 원내대표가 뭐 자식 들어오라 그래 차관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게 막 정치적으로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게 민심을 결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번복된 과정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 프로세스를 거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지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부산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또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절차는 절차대로 검증을 하고 또 부산 민심은 민심으로 반영하고 하는 그런 투트랙의 전략들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어떤 당론이 하나로 모아질 수는 있을까요.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이 당론으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우리 당에 당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걸 당론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본 일이 없었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 사안도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욕구가 다른데 그걸 억지 당론으로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각 지역마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다만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이 객관적인 절차를 아니고 선거 때문에 이렇게 뒤집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네. 설은 의원님 말씀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국회 하이킥입니다.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은 의원님 말씀 들을 차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1년간 걸쳐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해 공항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할 건데 연 최대한 3,800만 정도 수요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거리 국제선도 가동해야 되고 장거리 취향 가능한 비행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할 줄은 훨씬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봉으로 3개를 좀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 3개를 깎아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이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제 김해 공항 주변이 전부 개발돼가지고 다 무슨 주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업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이 이거는 김해로서는 이게 당장은 할 수 있지만 장례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가동도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도 할 줄을 그리도 훨씬 널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동도로 갈 수밖에 없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내린 내용이라서 물론 프랑스 쪽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시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거는 지금 현재 물론 검증위원회에서 가동도로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해 신공원 가지고는 미래 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가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객관적 팩트가 조금 틀린 게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김해 신공원을 ADPI가 프랑스 공단에서 계획한 바에 의하면 V자 형태가 됩니다. V자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산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을 안 깎는 겁니다. 오히려. 원래 산을 깎을까 하는 계획을 초창기에 세웠다가 V자 형태로 되면 산을 깎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활주로 길어도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걸 가산점을 제일 높게 준 것인데 지금 이제 가동도를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산을 깎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항도의 간섭이 생겨서 지금 구공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검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다른 건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15개 검정사항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 부산시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좀 웃긴다. 아니 협의는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매우 불합리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동도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부산시장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선거형으로 아마 여당에서 그걸 내지르고 싶었겠죠. 인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가동도에 대한 서로 다른 또는 부산 신공항에 대한 서로 다른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공항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공수처 출범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장, 박병서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박병서 의장의 제안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하셨던, 요구하셨던 추천위원회 재가동 받아들이고 대신에 김태현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도 법사위는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은 추진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법 개정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 이러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노부님. 일단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환영할 일이긴 한데요. 그거하고 또 별개로 법사위를 계속 그렇게 운영해서 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주장은 무조건 당신대로 여당이 추천하는 데에서 동의 안 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김경수 또 강찬우 석동이 이런 3분이 있는데 그 3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딱 2표씩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 추천한 쪽에서만 투표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당 쪽이나 정부 측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야당 측 출선 인사에서 한 표도 안 던졌다는 겁니다. 그중에 흠결이 있든 없든 간에 한 표 두 표라도 달라져야 될 텐데 저는 흠결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설사 마음에 안 든다 해도 한 두 표마저도 안 왔다. 이것은 매우 편향되게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추천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 놔놓고 여당 마음대로 닥치고 뽑겠다라고 하면서 동의 안 해주면 법을 고쳐서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처음부터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법도 우리 당이 동의해 주지도 않아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억지로 지금 야당이 억지로 해서 통과시킨 법 아닙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여당이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놔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그대로 다시 또 뭉기겠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거죠. 그때는 야당 동의 없이는 공수처를 발전 안 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주셔놓고 야당을 뭉기고 가겠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소련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야당 추천 3명 중에서요. 3명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석동현 변호사 이분은 공수처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절대로 안 되게 하겠다는 게 야당 추천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써왔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거기다 걸어놓고 시간 연장 시간 연장 못하게 하는 방법 이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비토권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건 비토권이지 그걸 가지고 공수처를 발전 못하게 하겠다면 그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질질 끌려가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자퇴기를 준 거죠. 결정을 하든지 공수처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법을 고칠 수 있으라고 하겠다. 이 입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회 하이킹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